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란기상 19장. 우리 엘리야 이야기는 조금 상세히 보고 있습니다. 요란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구약 성경 550면입니다. 왕상 19장 15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성경 다 찾아 놓아 주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요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담의 세계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페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오.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늘 잔이라. 그러니까 아멘. 엘리사가 이야기 진행되는 것은 전부 한 덩어리로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가 바알 선지자 성경에 450명. 아세라 400명은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수백 명은 죽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죽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이제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북이스라엘이 저 위쪽인데 남쪽 유다의 끝까지 갑니다. 부엘 세바까지. 그리고는 부엘 세바에서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놓고 광야로 하루길을 들어가서 굴 있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단은 로뎀 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이 빠져서 누워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 5절을 한번 보십니다. 19장 5절. 오늘 말씀을 보시려면 자꾸 앞에 것들이 연결이 되어져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오늘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4절에 스스로 로뎀 나무 광야로 들어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제 저 사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때 5절.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어떻게 해요? 자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그리고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는 머리맡에 뭐가 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 물 먹고 마시고 또 몸이 고내서 또 잠을 잡니다. 7절. 요하의 사자가 뭐라고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이제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 먹지 않고 그냥 움직이면 지친다. 그 길을 다 못 간다. 이렇게 해서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에 모여 힘을 의지하여. 그냥 금식에서 그냥 달릴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질 않더라고. 떡을 먹고 그다음에 물을 마시고 그래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40일 곱박 행하게 해서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랩산에 갔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어디에 들어갑니까? 굴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요하의 말씀이 임해서 너 어찌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0절.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뭐예요? 열심히 특심하오니. 세번역은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은 아주 특별하다는 겁니다. 유별나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은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뭐라고요? 나만 남았다고. 그런데 내 생명도 지금 찾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멀리까지 지금 도망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고. 11절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나가서 요하 앞에서 산에 서랍니다. 지금 구례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나가서 내 앞에 산에 이렇게 서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11절부터입니다. 요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요하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그러면 요하의 임재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요하의 임재가 사람 눈에 드러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련도 그 다음 성경들 보시지 말고 적어도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나타났다 그러는 그 임재의 증거가 어떤 것이라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일단은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 바람이 휙 지나갑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내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게 지진이에요. 지진은 산 전체를 다 갖다만 흔들고 땅덩어리 전부를 흔듭니다. 세 번째 지나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불이에요. 확 확 그러면서 불 타는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가 보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제 얼른 한번 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나 바람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도 믿고 나도 더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스스로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뭐가 있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 그 동가람이 좀 쳐다보실래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짜리다고 확실하면 맞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어느 정도 큽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입니다. 내 머리카락을 팔랑팔랑하거나 나뭇가지를 움직이게 하거나 빨래가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산 전체가 요동을 치는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없는 거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11절 뒷부분. 바람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은 눈에는 뭔가 확은 않지만 땅 전부 다가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자기가 있는 거기를 움직여 놓고 있는데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지를 않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바람. 둘째가 뭐예요? 지진입니다. 그리고 12절 지진 후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또 이렇게 기다려 보니까 이번에 뭐가 지나갑니까?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요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눈에 증거가 뚜렷한 건지 그런데도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희한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뒷부분 불 후에 세미한 뭐가 있습니까? 소리가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음을 쫑긋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런 소리가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자그마한 소리가 있는데 그 자그마한 소리 가운데 요하의 살아계심이 있고 요하가 함께 하심이 있고 소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13절 그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게 요하의 임재가 있어서 엘리야가 듣고 거듭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그 세미한 소리 속에 우리 같으면 바람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지진이 확실한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불이 분명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계시지 않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면서 엘리야와 대화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14절 너 여기 왜 있냐 14절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뭐라고요? 열심히 유별나다고 턱심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를 이제는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세벨이 딱 등장하잖아요. 15절 15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를 왜 살려놓습니까? 죽여주세요 그러고 나 이제 하나님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떡하고 저 앞에서는 고기하고 그리고 떡하고 물하고 이렇게 주시면서 생명을 살려놓고 바람 가운데에서도 지진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만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시면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다시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명이 뭡니까? 불 가운데서 안 주셨어요? 큰 바람 가운데서 안 주셨어요? 지진 가운데서 안 주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주십니다. 지금부터 얼른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러시다. 내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세계 가서 다시 북쪽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 올라가라는 겁니다. 다메세계로 가서 그 누구누구에게 기름 부어 다메세계 왕이 되게 하라. 16절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왕이잖아요.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럽니다. 이 예후는 아합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합을 갈아치우는 거죠. 그리고는 16절 뒷부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를 있게 하라. 욕까지 하고 나면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는지는 성경에 있잖아요.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쳐서 하나님 이제 저 하나님 일도 못하고 저 아주 이제 저 고만하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진이 다 빠져있는 엘리아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너 누구 누구 다메세 누구 누구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 대신을 하게 하고 나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이런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18절 나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이제 고만 데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요? 7천 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을 하십니다. 7천 일을 통하여서 성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요? 바람처럼 누가 봐도 지진처럼 누가 느껴도 불처럼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들을 귀가 있는 심령의 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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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한 목소리를 통해서 사명도 주시고 일도 하게 합니다. 이 말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확 끈하게 바람 같은 게 나타나서 아합 왕국을 뒤집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를 쭉 갈라놓는다든지 불이 일어나가지고 아합 왕국에 불이 확 붙어 버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예수 믿기하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도 하루하루로 살게 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성이나 뭐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서 주변에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무슨 음성요? 세미한 음성. 한번 따라가십니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큰 음성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세미하게 주시는 말씀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 종이고 물의 종인 우리 엘리아가 하나님의 임제를 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에서도 지진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계시며 그에게 하나님 죽을 때까지의 사명을 또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아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짜리다고 화끈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심령을 우리에게 사명을 또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지 앞이 캄캄해 앞날에 무슨 또 두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 잘 보면서 세미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에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져서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져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심리적으로도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오래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 건강에도 이상이 있다고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키여 김을 부르시고